가수 허 나은양입니다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야, 여기 수목은 대표면서 영종대교네. 그렇죠. 갑자기 영종대교가 됐어요. 네. 객석이 안 보여요, 객석이죠. 예. 자, 여러분, 정말 반갑습니다. 오늘 신경북도청 이전. 그렇죠. 및 우리 예천의 농특, 특산품 홍보 전시.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난마당이 엄청납니다.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얘기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. 사실 요즘에 우리 트로트가 야, 안개 좀 많이 거치게 할 수 없냐? 보여야 얘기를 하지. 저희들 얼굴을 좀 가려도 괜찮지 않습니까? 아니야, 나는 보여야 돼. 나는 보여야 돼. 이제 앞으로 하면 얼마나 한다고. 저 이번에 말해요. 아까 제가 다음 인기 스타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객석에 내려가서 아주 귀한 분들 몇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네. 어, 참 오늘 정부에도 정말 바쁘신 우리 부회의원님께서 아, 이현성 부회의원님께서 아, 이현성 부회의원님이시죠? 네. 오늘 특별히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좀 모시는데 우리 군수님이랑 같이 좀 이렇게 나오시죠. 이현성 군수님과 함께. 네. 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큰 박수로. 네. 어서 오십시오. 가운데로 오시죠. 네. 가운데로 오시죠. 아우, 안녕하십니까? 그쪽에서, 예쁜 아가씨 옆으로 그쪽으로 하죠. 저는 원래 이현성 부회의원님과 이현중 군수님을 존경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아까 그, 여러분.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주 예의, 어려운 예의, 어려운 부탁을 좀 알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! 우리 의원님 노래 한 번 듣는 게 어떻습니까? 의원님, 사실 국민들한테서 이렇게 노래 한 번 하시는 이런 자리, 이노 이노시지요. 이런 자리가 참 반드시 힘들지 않습니까? 아니, 어렵죠. 네, 어렵죠? 대단히 이번에는 서럽게 하는 것만 예, 예. 제가 또 아까 다니던 그 사회만 하고 날씬하고 예, 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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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지금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. 하하하하. 하지만!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내로 매력이 있고 또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예. 네. 아, 의원님. 네. 노래를 한 번 좀 듣겠습니다. 네. 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, 의원님 나이가 뭐고? 됐습니다. 와갈라라! 뭐, 뭐 어때? 지금 몇 살, 지금 몇, 여러분. 저, 의원님 몇 살 같이 보여요? 네. 어휴, 사람 싫어. 어휴, 사람inch. отрок,马én. 18. 16살해 먹어. 그래 으로! 19살. 딱 wives.